우리 엄마가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현재 남편 걱정보다 아저씨도 걱정이긴 하지만 내 자식들 때문에 내가 자식이 앞으로 어떻게 잘 풀렸으면 좋겠고 내 자식이 결혼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얘네들이 내 품 안에만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 한가득이야 항상 자식 걱정이지 내가 누구 신랑하고 잘 살까요 이런 걱정 돈 많이 벌까요 이거보다 그저 아저씨하고는 건강했으면 좋겠고 내가 살아가면서 그래도 아저씨 지금 아직까지도 논다 소리는 안 나와 돈벌이 하고 있는데 이 돈이 내가 아직까지 자식들한테 의지하고 싶지 않으니 조금만 더 이렇게 해서 갔으면 좋겠고 그래도 자식들 손 안 벌리고 가고 싶은 마음이 그득한 거고 두 부부가 그저 사는 날까지 건강했으면 좋겠고 내가 근데 내 자식들이 내 품에서 이제 떠나서 좀 가정 꾸리고 이렇게 좀 남들처럼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를 못하다 보니 근다고 자식들이 돈을 못 번다 소리도 안 나오고 직장이 없다 소리도 안 나오고 자리를 못 잡았다 소리는 안 나와 근데 다 자리를 잡고 살지만 남들처럼 가정 이뤄서 그래도 자식 새끼 놓고 나도 손주 이렇게 안아봤으면 좋겠는데 엄마한테 손주가 없어 저한테요? 응 되게 많이 빌고 빌어야지 손주가 생기는 사람이야 아 그래요? 그냥 살아서 되는 것도 아니여 우리 엄마도 고집이 엄청나 우리 대준님도 고집이 엄청나 두 부부가 그래도 이때까지 잘 맞춰서 살아왔고 안 산다 소리도 아니고 두 부부가 잘 산다 소리는 나오셔 근데 아저씨 하는 일이 원래 들어가지고 작년부터 시작해서 뭐가 조금 덜데 그러다 보니 우리 기준님이 그게 불안한 거야 이러다가 돈 못 벌어서 내가 자식들한테 손 벌려야 되나 싶어서 그게 마음속에 불안한 거지 다른 거 크게 먹고 사는 게 못 살아서 당장 돈이 없어서 고민이다 소리는 안 나오셔 네 맞아요 아빠 사업하세요? 네 지금 사업이 벌인 지가 한 2년 정도 됐어요 근데 그게 아직까지 크게 돈이 들지 않아요 재미는 없어 근데 언제쯤이면 잘 좀 되려나 그래도 2년 정도는 더 지금 현재 그런다고 돈이 안 들어오진 않아 엄마 적어서 그렇지 돈이 근데 2년 정도 후 정도 지나야 그래도 내가 이 자리를 좀 잡아서 남들은 이제 다들 퇴직할 나이에 이 아빠는 조금 자리 잡겠다 그래 근데 이 아빠가 주변에 사람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 직장에 뭐 일을 시작해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인복이 없고 인덕이 없는 분이다 보니 내가 조금 해주고 그걸 못 받아 돌려받는 게 없어 네 맞아요 맞는 말이야 그러다 보니 내가 항상 힘들어 이 아빠가 내가 다 베풀고 내가 다 해결을 해야 되고 혼자서 일을 다 하셔야 돼 직원을 둬도 이 아빠 엄마 폐 쪽으로 계속 내가 지금 되게 버거워요 폐 쪽으로 이 아빠가 되게 건강 관리를 원래 잘 하셔야 되고요 원래 이 아빠 건강 쪽으로 문제가 조금 들어오시니 이 건강 쪽으로는 아빠를 좀 많이 챙기 케어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엄마 같은 경우에도 원래 시작해서 원래보다 지금보다 서서히 건강 쪽으로 해서 허리 쪽으로 그리고 이 자궁 쪽으로 이렇게 해서 내가 여성계 쪽으로 조금 문제가 들어온다 그래 그쪽으로 엄마가 건강을 좀 많이 두 부부가 원래는 건강이 문제다 그래 원래부터 시작을 해서 건강 쪽으로 들어오는 게 많으니 내가 그래도 몸수라도 뭐라도 좀 챙겨서 하셔야 돼요 먹는 걸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? 먹는 것도 잘 먹어야 되지만 엄마 우리 아빠 쪽으로 그렇게 막 오래 살았다 소리가 안 나와 단명사주가 많다 그래 이 집에 그러다 보니 내가 이 아빠의 건강은 좀 챙겨주셔야 된다 그래 근데 우리 시어머니가 살아계시는데 지금 나이가 엄청 많으셔요 그 말고 남자 쪽으로 남자 쪽으로는 그렇게 오래 못 산다 그래 그쪽으로 단명이 많죠 그러다 보니 이 아빠도 내가 항상 조금 건강은 챙기고 내가 준비는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남자들 이렇게 내려오는 게 단명이 많아 그러다 보니 내가 살아가면서 걱정도 되고 불안도 해 이 아빠도 내신 아니다 하면서도 그런 쪽으로 불안해 하시니 엄마가 조금 아빠를 생각하신다 그러면 이 아빠 원래는 조금 건강에 대해서 내가 우리가 뭐 이쪽에서 해주는 대수대명이라든지 그렇게 하셔서라도 조금 명을 이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아빠 아홉 수까지는 되게 조심을 하셔야 돼요 원래 아홉 수를 넘기셔야 그래도 내가 조금 더 오래 70대 조금 더 넘어서까지 사실 수 있다 그래 근데 지금 당장 돌아가신다는 얘기는 아니야 우리 따님 자손도 못난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건 아닌데 내 고집이 너무 세고 이 따님 자손이요 내가 조금 잘난 그게 있어요 나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 남자가 눈에 안 차 그리고 연애를 해도 오래 못 가 그래도 내가 내년에는 내년에? 인연줄이 들어온다 그래 인연줄이 들어왔을 때 그 인연줄을 잡아야 결혼을 하실 수 있고요 그 인연줄을 잡지 못하고 내가 놓으면 마흔 넘어가야 돼요 그래요? 결혼의 인연줄이 그닥 그렇게 많은 자손이 아니에요 그래요? 네 우리 아들 자손도 후반 넘어가셔야 돼요 지금 어떻게 뭐 연애를 한다고 해도 그 여자랑 그렇게 내가 막 해서 그 생각이 없어 아직까지는 내가 좀 자리를 잡아서 이 아들 자손은 되게 조금 완벽주의 같은 게 있어 그래서 내가 자리를 잡고 내가 가정을 이루더라도 좀 불편하지 않게끔 조금 이렇게 삶이 어렵지 않게끔 해서 자리를 잡아가고 싶은 게 우리 아들 자손이에요 욕심이 많아요 네 욕심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들 자손 같은 게 저걸 못해 지금 내가 이제 막 시작해서 일하고 뭐 이렇게 내가 자리 잡고 이게 몇 년 안 됐다 소리 나오셔 그러다 보니 조금 더 내가 통장에 돈이 좀 있어서 결혼할 때 내가 집이라도 좀 뻔듯하게 있어야 되고 그렇게 조금 그래야지만 결혼하실 수 있는 게 우리 아들 자손이죠 지금 만나는 애가 두 명 있거든요 근데 그거 인연이 없어요? 조금 더 그러니까 그 인연하고 오래 간다고 해도 둘 중에 누구 하나 오래 가야 되잖아 근데 이 아들 자손이 좀 튕겨보는 게 많아 그리고 내가 자리 잡아야지 결혼을 해 그러니까 후반쯤에 좀 원래 후반이 아니고 나이 후반 그러니까 서른 후반에 중반 넘어가서 후반 가야지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자리 잡아서 이제 한번 해볼까? 그 생각에서 지금은 그냥 마냥 좋아 연애가 그래서 지금 그냥 만나기만 하고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? 우리 큰 딸은 그러면은 걔는 아이고 여기 위보로 처음에는 안 가는 거 같더라고요 그저니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흘른 거야 지금 보니까 여기는 이따가 내가 끄고 얘기해 줄게요 결혼한 딸까지는 그래서 그거 말고 궁금하신 거 다른 거는 뭐 이제 우리 아저씨 그냥 하는 일 그냥 아주 뭐 그냥 크게 저건 안 해도 그냥 그냥 할 수 있는 네 네 끌어는 가요 우리 대준님이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셔 정말 그러니까 내가 잠 안 자도 막 이렇게 뭔가 일어나야 되고 욕심도 많으시고 딸 자손이 아버지를 닮아서 욕심도 많고 내가 막 이렇게 좀 하고 싶은 게 되게 많고 인정받고 싶은 게 되게 많으신 게 우리 대준님이세요 근데 지금 혼자 막 바빠 근데 그에 비해서 돈이 안 되는데 그 깔아 놓은 게 그래도 조금 지나셔야 자리를 잡아간다 그러셔요 그리고 또 한 2년 걸린다고 궁금한 거 없으시죠? entonces